여러분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고요. 다들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더불어 주얼리와 쌤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어제 엠카운트다운 저희 방송 잘 보셨나요? 오늘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주얼리입니다. 안녕하세요 주얼리 막내 쌤입니다. 저희가 여러분들께 영상 전화 드렸었는데요. 주얼리의 스타콜 다들 받아보셨겠죠? 몇몇분들 신청을 못하셔서 못 받아보셨다고 하네요.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주얼리의 스타콜 이 밑에 홈페이지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로 접속하셔서 주얼리 스타콜 신청하시면 저희의 영상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 저희 주얼리가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또 차 안에서 메이크업샵에서 숙소에서 팬 여러분들이 보고싶은 그 시간에 주시로 스타콜을 드릴겁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앞으로도 주얼리의 영상통화는 계속될거고요. 저희가 듣는 스타콜 영상 전화 꼭 받아주세요. 지금까지 주얼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가워! 백이랍